1구 하이라이트 교체 및 대리석 크랙 복원 작업입니다 상태가 좀 심각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하기 전 기분도 좋아지게 기름때 청소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액을 뿌리고 건너를 빤 다음에 쓱싹쓱싹 사라져라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쓱싹쓱싹 청소를 하고 나서 기름때를 삭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잠시 기름때 청소 후 모습입니다 이제 크랙 복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랙 수리 중입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크랙이 집에서 먼지 나면 안되니까 집진기 달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 참 좋아요 19 하이라이트 교체 후 모습입니다 대리석 크랙 복원 다 하였고 설치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오늘 또 재미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동합니다 작동 테스트 이상무호 잘됩니다 그럼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